래미안 포레스티지 래미안 포레스티지 래미안 포레스티지 오늘은 부산의 주요 청약단지 한 곳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부산에 올해 들어서 두 단지의 분양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100세대 남짓, 30세대 남짓의 굉장히 소규모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겠고 진정한 공급다운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지는 래미안 포레스티지가 될 것입니다. 그 상징성을 봤을 때 올해 최초 인거 플러스 그리고 규모 자체가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벌써 한참 전부터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계셨는데 청약 일정이 공급가격에 분양가격이 책정 때문에 한 달씩 한 달씩 늦춰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3월 말경에는 드디어 이제 분양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미리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하시고 청약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입지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업계열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위치는 부산광역시 동네고 온천동과 그리고 일부 지역은 장존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죠. 온천 4구역 재개발을 통한 새롭게 공급이 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전체 4043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삼성물산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 레미안 단일 브랜드의 대규모 단지다라는 부분에 먼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 일반 분양부는 2331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3월 분양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그 제도 변경이 따라오는 관계로 최종적인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의 변경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 파트에서의 가격 분석 시간에 그 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4년 4월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하는 평형별 면적을 보시게 되면 전용 49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132제곱미터까지 굉장히 소형부터 대형까지 넓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세대수는 84제곱미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실려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공급 세대수 중에 약 65%가 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이하 72제곱미터부터 49제곱미터가 다음 순서로 공급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자 광역입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최근에 가장 이 아파트 시세 상승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 구가 있죠. 해운대구와 수영구 그리고 동네구가 그 중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부산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통계를 보시더라도 작년 6월 말 대비 2021년 1월에 KB 시세를 기준으로 한 부산의 아파트 시세 상승률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시면 부산은 18.7% 그리고 서울은 15.4% 또 6대 광역시는 12.5%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보다도 확연하게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산의 상승세를 지방원정투자에 의한 풍선효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명분이 없어진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부산은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 절차를 거쳤다가 다시 한번 재지정 됐었기 때문에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도 이 상승이 계속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 안에서의 실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산의 주택시장 구조의 가장 특징적인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을 놓고 봤을 때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절대적인 숫자가 시, 도별 순위에 있어서 서울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경기도고 그 다음이 부산입니다. 세 번째죠.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전체 주택수 중에서 노후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그 지역의 개별성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수치가 될 테니까요. 그 노후주택의 비율에 있어서는 부산이 압도적인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시세 상승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부산 아파트의 전체적인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중심지가 될 텐데 일단 해운대구를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가 해운대 LCT 더샵이 되겠죠. 75평형 35억을 최근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또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 등을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하나의 해안도시 수영구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는 남천 삼익비치 이제 재건축 초일기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34평형 15억 7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그리고 동래구가 내륙에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데 동래구는 두 곳 해운대구 수영구 해안도시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만큼 전통적인 도심으로써의 도시기능이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서울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강남 서초와 송파구의 관계 그리고 강남과 마포 용산과의 관계 이 정도의 대비되는 관계로 해석을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항상 시장이 움직일 때 보면 해운대구 수영구가 조금 더 앞서서 진행이 되고 바로 뒤에 이어서 동래구의 상승이 이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 지도를 놓고 한번 봤으니까 이제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동래구에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점선 안에 들어와 있는 면적이 동래구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기능이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지하철 부산 지하철 1호선과 그리고 4호선 또 동해선 또 서쪽에는 3호선까지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산 전통적인 명문 학교죠. 동래고나 부산 중앙요거와 같은 좋은 교육시설들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상업시설과 기타 편의시설들도 당연히 잘 들어와 있는 상태겠죠. 그러한 전체적인 기반시설들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 중앙대로를 기점으로 서쪽과 동쪽에 집중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하게 되는 그러한 곳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그 지역 전체에서 좀 선두권을 달려나갈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입지하에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부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현황 그리고 기타의 신축 아파트 공급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동과 그리고 명륜동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이고요. 동네구 전체에서 봤을 때는 서북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중앙대로와 또 부산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온천동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명륜동이 있겠죠.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남역 인근에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천 2구역 재개발 아파트고 3853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동네는 온천 3구역이었죠. 439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동네 역으로 와서 볼까요. 동네 역 인근에는 명륜 자의가 있겠습니다. 명륜 4구역이고 671세대 또 가까이에 명륜 3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명륜 아이파크는 1139세대를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북쪽으로 조금 올라와서 명륜역 인근에 서쪽과 동쪽에는 각각 동네 3차 SK뷰와 그리고 힐스테이트 명륜 2차가 들어왔는데 이 두 단지는 재개발은 아니었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서 잘 공급이 된 그런 아파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역과 가까이 있는 곳에는 명륜 2구역 재개발 아파트 명륜 2차 아이파크가 1609세대를 공급을 한 상태이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레미안 포레스티지 온천 4구역 재개발 아파트죠. 4043세대를 온천장역 인근에 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단지들을 쭉 열거를 해놓고 세대수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어왔다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가장 많은 세대수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단일 브랜드죠. 레미안 단일 브랜드로 대단지 아파트를 구성하게 된다는 그 상징성에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세하게 입지를 따져본다면 가장 기초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온천장역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될 것이고 또 부모님들께서는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자 할 것입니다.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단지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균적인 시간으로 따져보셔야 될 텐데 온천장역까지 걸어서 약 10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군배정상 온천초등학교로 가게 될 텐데 온천초등학교까지는 걸어서 약 17분에서 18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게 되면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 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입지에 있어서는 아주 최상의 조건은 아니다. 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의 아쉬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레미안 단일 브랜드로서 그리고 대규모의 4,000세대가 넘는 단지를 구성하게 된다. 라는 부분 규모가 클 때는 이 대단지 아파트만이 보유할 수 있는 좋은 커뮤니티 시설이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품성에 있어서의 기존에 공급이 됐던 타 단지 대비 우월함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다.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 분석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이 다른 단지 대비 약간 부족한 요소인지 어떤 부분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인지를 좀 입체적으로 잘 따져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산 전체적인 상황과 광역 입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래구와 그리고 실제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들어오게 될 온천 4구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단지 공급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가격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자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된 심사 기준에 의해서 레미안 포레스티지 역시 분양가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과거의 제도 대비 분양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부터 이 단지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변경된 제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분양가격이 책정될 수 있을지 각각의 시나리오를 한번 세어보고 그 가설하에서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미리 천천히 준비를 해보는 빠짐없이 준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